보험 그런데 아쉽게도 내일 5월 22일까지만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메르친 쪽에 보존치료, 크라운이나 인네인, 온네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밖에,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치아보험 빨리 설계해 드려서 전자산명으로 넘어가서 빨리 청약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 드리겠습니다.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. 안녕